한 동네에 올라와 있는 매물, 평범한 주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0원이라 쓰여있는 게 눈에 띕니다. 잘못 기입한 건가 했지만 매물 상세 설명을 보면 집은 부모님이 사시는 단독주택입니다. 라고 쓰여있고 월세 대신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조건이 함께 써져 있는데요. 이어 부모님 상태는 어머님은 치매 3등급, 아버지는 기력이 없음이라는 설명과 함께 가족같이 함께 오래 사실 분을 구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부모님 뒷바라지를 생판 남이 하길 바라냐, 효도는 셀프, 글쓴은 내가 모셔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세 0원이면 나쁘지 않을 듯,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지 이걸로 뭐라 하냐, 요양사를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